아주 특별한, 스페셜한 게스트를 모셨는데 누굴까요? 누굴까요? 안녕하십니까? 얼굴을 분명히 아는데 유명한 아이돌이죠? 강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강다니엘이야? 강다니엘이야 엄마, 저요? 오디션 프로그램 그거 봤는데 딱 그때 이 형은 딱 데뷔하기 딱 생겼잖아요. 딱 이래야. 생겼어. 누구예요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니. 안녕하세요. 아 예 춥죠? 강다니엘 아니야? 강다니엘이잖아. 아 바쁜데 어디 여기로 왔어. 안녕하세요. 네? 아니 바쁜데. 아니 그 방송 이후에 좀 연락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투 방송 이후에. 아니 다른 거 보다도 아우 그냥 나 강다니엘이 나온다고 해서 유튜브는 이렇게 했더니. 그걸 찾다가 몇 분을 얘기하셨는데 그중에서 제가. 나 그럼 강다니엘. 왔다. 근데 예리 앨범 나왔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지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. 코튜브. 코튜브 괜찮은데? 다운이 엣. 야 이런 호사가 다 있나. 오디션 보는 거? 되게 오디션 보는 거 같습니다. 선글라스 좀 갖고 와. 어머나. 몸이 너무 뻣뻣해가지고. 춤추는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했어요. 내 무대에서 어떻게 쩔어야지. 저렇게 잘 추는지. 저렇게 잘 추는지. 와 어쩜 춤을 추는데. 멋있죠. 너무 멋있어요. 너무 멋있어요. 아줌마인 나도 멋있네. 아니 근데 저 보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. 정말 어려워요. 파는 정말 다양한 음식에 쓰이는 재료입니다. 여. 라. 라면에 넣어도 맛있고요. 노. 노란 카레에도 너 먹는다고 합니다. 이. 이. 이런 노란 카레는 안 넣는다고 하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와우 와우. 너무 센스 있습니다. 와우. 빅광이 물가수. 세상의 물수. 세찬이는. 저는 세상새 빛날찬. 아 그럴 줄 알았어. 세상이 아니라. 나는 세상새 반찬찬인 줄 알았어. 반찬찬이야. 무슨 찬이야. 세상새. 오이 묻히냐. 세상의 반찬찬. 세상의 반찬. 세상의 반찬. 옆에서 손을 이렇게 잡아요. 이렇게 잡고.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. 웃는 모습이 참 예쁘다. 아기다. 아기집니다. 귀여워. 아기 새끼야. 아기 새끼야. 아기 새끼. 발끈 발치. 그러네. 초민이 박지. 반찬찬이 너무 흑어가지고. 언제 지나가면. 언제 지나가면. 그룹 옆에서. 세상새. 너 무슨 찬 좋아하는데. 세상새 반찬찬. 반찬찬. 그게 아니라. 그렇게 나 못하니고. 그게 아니라. 다니엘 씨가 씨. 만들어주세요. 아니 아니. 진짜 환불하시는 거예요. 다니엘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보여줘. 그 포인트를 쓰게. 제대로 하나 포인트 잡아갖고 가. 이게 할 때. 대들리. 대들리. 우리 손녀가 중학교 2학년인데요. 아주 죽어 죽어. 아주 우리 며느리가. 아까 저기서. 죽어 아주 우리 며느리도. 어떻게 보면. 모녀딸이 이렇게. 모녀가 다 죽어. 보여줬던 애교가 있다고 해요. 진짜요? 진짜? 특별한 저만의 시그니처. 형님이 팬이라고 하시면. 뭐야 이런 거. 오. 뭐야 이런 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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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진짜 예쁘다. 그러니까요. 오. 좋아요. 이거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. 네 업그레이드. 뭔가 그냥. 놀란 척 하다가. 바꿔야 돼요. 와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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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팬 대리. 오 오. 택이. 오. 오 그런데. 바로 공개가 가능할 정도란 말이에요? 그 정도야. 와. 양반장, 양반장 한번 봐줘 아니 보통 그냥 이렇게 뭐 대박 대박 하트, 하트! 하트, 하트! 이렇게 그냥 하트된 모양이니까 하트 모양이 진짜 양반장, 양반장 어때? 저보다 좋습니다 좋지 아 좋아 시장 거기도 너무 멋있다 네네 액션 5,4,3,2,1 와우 와우 어, 렛츠 고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우리 우리 형 어땠어요? 벌써 우리 다니엘이야? 야, 이 형 대화가 주세요 대화, 대화가? 너무 친절하게 내가 버벅버벅 버벅 거리고 있는데도 되게 진짜 친절하게 그렇지 시타 만난 경험담 얘기하지 말고 얼마냐고요 얼마냐고? 후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밀쳐? 밀쳐? 야 이거는 너무 미쳤는데? 아 지금 칼바람이 내려가다 보면 아마 진짜 귀 찢어질 수도 있어. 이게 진짜 귀 하는 걸 안 하는 거야 천차이다 진짜. 감사해요. 괜찮지? 네. 됐다. 오케이. 잠깐만. 이거 진짜 귀 잘린다. 됐어. 나도 어쨌든 니엘이 왔으니까 뭔가 분량을 뽑아야지. 그쵸. 사실 이제 아무노래 챌린지가 몇 개월째 몇 개월째 지금 화대 중심에 있잖아. 아니 뭐 전문점에서 한 거보다 더 맛있다. 진짜 담백질 병원이다. 한번 해보실래요? 이걸요? 넓은 부분으로 하고 맞아요. 잘한다. 소목미로 너무 유명하셔서 저도 너무 만나고 싶은 후배였는데 반가워요. 괜찮아요? 네. 네? 자고 진짜 잘 잤어. 맞아. 저 잘 잔다고 했잖아요 제가. 진짜 잘 자긴 해. 정말 다니티 분들 덕분에 이런 얘기도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된 것 같아요. 그냥 저의 상처가 아니라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얘기가 된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항상 사랑. 아우. 아우. 너무 아름다워. 이 마지막 글을 한번 니엘이가 함께 해보겠습니다. 박수 박수. 오케이. 영어로. 원 라인. Daddy. I love you so so much. 부끄러워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게. 왜 부끄러움을 잘하는데? 그럼 한국말로 한국말로 영어로 Love. 아우. So cute. Thank you. 감사합니다. 한번 복수해볼게요. 네. 다 쿠션을 들고. 여러분들 코튜브 구독자분들. 구독. 좋아요. 댓글. 알림 설정.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 화살표 찾아가라.